오늘의 BK뉴스 브리핑 프랑스 소식으로 열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불만이 많아서 한국 대사를 국회로 불러들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매일 수천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인데요. 미국의 ABC뉴스는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한국의 K-방역, 즉 팬데믹 퇴치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종문 프랑스 대사를 수요일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 불렀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종문 대사는 수요일 프랑스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은 이전의 주요 전염병의 경험에 근거하여 팬데믹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한국의 효과적인 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프랑스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위기 시작부터 1차 사례가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정부와 바이오 기업들이 함께 테스트 키트 개발에 나섰던 것 모두의 노력으로 한 달 뒤에는 하루 최대 4만 명까지 테스트할 수 있었다는 것과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스마트폰 앱을 신속히 개발한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검사센터를 배치한 것으로 인해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최종문 대사의 발언을 전한 기사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가 팬데믹 발생 후 몇 달간 마스크와 테스트 키트, 그리고 의료장비 부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문 대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중요했다고 말한 부분을 빗대어 현재 프랑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합의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아니 일단 저 자신부터도 우리 국가와 지방정부의 헌신과 노력을 너무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 정부들의 무능을 확인할 때마다 새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자랑스러운 K-방역 모델을 ISO 국제 표준화하기 위해 작업반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요 단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K-방역이 하루빨리 세계 방역의 표준이 되어 큰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일본 소식으로 이어가 볼텐데요 일본의 집권 여당은 중국의 공산당, 차기 총리가 유력한 스가는 미니시진핑이라며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는 맹렬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산당화를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는 차기 총리가 유력시 되고 있는 스가와 중국의 시진핑에게는 다섯 가지 유사점이 있다면서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스가의 어떤 점을 지지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현재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은 중국의 공산당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일본의 자민당이 중국 공산당의 규모 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자민당을 미니공산당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자민당의 당헌 전문에는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한 개혁을 추진하는 자유정당이라고 되어 있기에 자유와 민주가 양대 간판이지만 그 실태를 보면 스가가 총리 입후보 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차기 총리로 결정나버리는 이런 상황은 마치 중국을 보는 것 같다며 이런 스가는 미니 시진핑인가? 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와 민주를 간판으로 걸고 있는 집권당이 마치 중국처럼 일당 독재에서나 가능할 법한 조치로 차기 정권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데요 기사는 중국의 후진타오 정권 말기에 공산당 서열 6위였던 후계자 시진핑에게 6중 전회를 주도하도록 하여 정권을 잡게 한 것처럼 아베 역시도 스가를 그런 식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 아베 정권이 실제로 일당 독재 중국을 따라했다는 증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따르면 국제경제 전문가 이마이 키요시가 이미 1년 전부터 아베 뒤를 이을 사람이 스가라는 것을 예측했었다면서 그 증거가 바로 2019년 5월 아베가 미국을 방문할 당시 스가 관방장관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위기관리를 담당하고 국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직책인 관방장관이 총리의 해외 방문에 동참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것인데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결국 이것은 미국의 미리 차기 총리를 인사시키는 액션이었다는 사실을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의 국가공무원이 아베 관저의 하인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아베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니칸 겐다이는 중국과 독재 국가들의 가장 큰 공통점인 언론 통제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는데요 스가는 이미 아베의 미디어에 대한 압력을 상속했다면서 자민당이 신문 통신사들에게 공정한 보도를 하라는 문서를 발송했으며 기사 내용과 사진 등에 대해 지면에 게재하는 면적까지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베가 해오던 것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탄압을 스가는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유산으로 받아들여 이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간 아사히 또한 이미 스가 정권의 관료 지배와 언론 지배가 시작되었다면서 아베가 7년 8개월 동안 구축했던 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반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에 앞서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체제가 다르다는 부분도 큰 것인데요 일본 언론들이 인정하듯 일본 역시도 중국 공산당이나 다를 바 없는 독재 정부 구조를 갖고 있기에 북한까지 포함한 동북아 4개국 중에서 우리 한국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영국입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가 한국의 범죄자 한 명에 대해 관심 보도를 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 범죄자는 바로 조두순입니다 기사는 아동 성범죄자 석방이 임박하여 한국에서 분노가 유발되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현재 수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12년의 징역형을 치룬 악명 높은 범죄자 조두순이 석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법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국의 대중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는 수십만 명이 조두순이 감옥에 남아있기를 요구하고 있고 법률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올리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조두순의 잔악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하는 기사는 그는 앞으로 7년 동안 움직임을 추적하는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보호감찰관이 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현재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작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조두순의 석방 소식에 충격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한 아이와 가족에게 너무나 잔인한 짓을 저지른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 또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호주입니다 호주도 프랑스처럼 한국을 배우고자 한다는데요 호주 역시 우리 정부가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호주 매체 더컨버세이션은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전세계를 상대로 스마트한 경제 회복의 모습을 보여준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현재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황폐해지면서 각국 정부에게는 환경친화적 그린 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고용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의 재정부양책을 쓰는 것이 포함되며 이러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은행, 투자자, 학계, 에너지기업, 기후옹호자, 정치인 등의 각계 각층에서 들려오고 있다면서 이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불행하게도 일부 국가들은 그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호주도 포함된다며 자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 팬데믹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시작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이런 현명한 아시아 이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경제도 전세계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에 타격을 입었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요가 떨어지면서 수출이 급감하고 고용 또한 저조했으나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K-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작했는데 미화 1,350억 달러를 그린 산업과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설명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가진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의 유용성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봐도 뛰어나고 이는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는 평가인 것이죠 일각의 환경단체에서 과거 한국에 대해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제 한국이 그런 부정적 평가를 씻어내고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전세계 그린 뉴딜의 모범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정부가 잘 마련했다는 생각입니다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 우리 정부의 또 하나의 뉴딜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국과 비견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인데요 그 분야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테크와이어 아시아는 현재 AI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지만 지난 2년 동안은 한국과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특허를 크게 늘리고 있다 보도했는데요 특허 출원은 혁신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중국과 함께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는 가장 중요한 경쟁 기술이 되었고 오늘날의 산업에서 AI의 잠재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면서 기술 강국들은 이미 AI가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가장 앞서 있는 국가인 미국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 중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LG전자로 731건을 출원했다는 부분도 기사는 전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에서는 현재의 경기가 회복된 이후 AI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을 비롯 글로벌 생산망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자체적인 기술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죠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과 투자를 한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들을 상대로 그들과 비견될 수 있을 만큼 한국이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